HG 건담 AG1 노멀 풀컬러 맥기 버전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해당 제품의 매뉴얼 이렇게 준비를 해봤구요 안쪽에 여러 액션 포즈들, 라이플 액션이라던지 아브로반자 자세라던지 몇가지 액션 포즈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안에 있는 라이플 액션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선 손을 교체를 하고 포즈를 따라해보도록 하죠 손을 액션용 교체용 손으로 교체를 일단 시켜주시고 저희가 리뷰에 쓰고 있는 제품이 허리가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라이플을 측면에 사격에 맞도록 발을 외곽으로 뻗어주시고 고개는 총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고 반대쪽 손은 구부려서 액션에 맞춰서 포즈를 잡아주시고 허리는 살짝 틀어주시고 다리를 접어주시고 어렵지 않게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각도랑 이렇게 좀 잡아서 화면은 간단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액션 베이스에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매뉴얼 느낌과는 조금 다른 라이플 액션 포즈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가동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액션 포즈로 이렇게 취해봤습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빨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 항상 널 찾아뵈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 항상 널 각자